기어타임스 젊었을 때는 뭐 아무거나 해도 잘 안 다치는데 나이가 들면 문제가 생깁니다 몸조심하세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껴바라 에디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다가 나이 들어서 고장났다는 느낌을 받으신 게 뭐가 있나요 선생님은? 우리 김 사장이 나랑 똑같이 66년생인데 취미가 아이스하키랍니다 익스트림한 취미라고 저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뼈가 옛날에는 이렇게 축축했는데 뼈가 패덕이 된 이후로 살짝만 충격이 가도 저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한 3개월은 저거 하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여름에 여름에 여름 저거 7, 8, 9 네 7, 8, 9 그래서 나도 하하하하 얼굴도 허해지고 저렇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익스트림한 활동을 아무런 준비 없이 해도 멀쩡하던 게 20대였는데 지금은 별로 안 익스트림한 걸 해도 아파요 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아주 젊고 건강한 나이입니다만 이게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게 얼마 전에 수상스키 배우고 태권도도 하고 제가 가끔씩 런닝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과하게 운동을 했다 싶으면 바로 어디 한 군데가 고장나더라고요 바로 이제 병원 갔더니 오리발 건염이라 그래서 무리하게 움직이면 이 무릎 안쪽에 오리발처럼 생긴 인대가 있대요 이렇게 세 가닥으로 된 게 거기가 건초염 네 건초염 같이 이렇게 확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3주를 쉬는데 아직도 아파요 하하 그러니까 이게 무리하면 안 되겠구나 교영씨는 복싱 계속 하시잖아요 교영씨도 네 저도 아킬레스 건염으로 몇 년 그렇군요 이제 좀 완치한 것 같아요 올해에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이런데 왜 그래 왜 선생님은 시도를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숨쉬기만 하는데도 폐가 아파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겨울에 보드 타시죠 보드 네 저 스키 스키 타세요 보드 타세요 네 저 스키 탑니다 스키 타요 보드를 타는 또 취미를 가진 좀 중늙은이가 한 명 있는데 보드를 타고 왔더니 야 그 운동 되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아프대요 보드를 타는데 그게 왜 아프신거죠 야 보드를 이렇게 타는 건데 이게 왜 아프냐 그러니까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봤대요 왜 이게 아플까 양쪽이 똑같지 보드를 신고 이렇게 일어나자 아 그게 삼두에 무리가 가는 거군요 야 미치겠다 진짜 여기는 무게가 나가니까 다리로 섰을 때는 괜찮은데 이걸 이거 할 때 이게 힘이 부족한 거야 야 진짜 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와 한창 썼습니다 그렇구나 아 미치겠네 잘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여튼 무리한 운동은 항상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또 자기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알맞는 운동을 적절히 선택해서 안 다치고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운동을 하는 길이 아닌가 아쉽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게 운동하시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미리 예고 드렸던 것처럼 N4 EPNM 모델을 같이 리뷰를 해 볼 겁니다 저희가 이제 EPNM에서 제가 대충 모델명 분석하기를 봤을 때 E는 에본인 것 같고요 지판 에본이 에본이 P는 패덕 그리고 N은 내추럴 인 것 같은데 M이 M이 뭔지 모르겠단 말이죠 눈에 뱉한 코트가 남자니까 M 아닐까요? M 아하 에본이 패덕 내추럴 M M 엉망진창이군요 M이 뭘까요? 피커비룸에 M 들어간 건 없죠 피커비룸에 빌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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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릿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M이 들어갈 게 없어요 프로이드로즈도 M이 안 들어가고 네 M이 없어요 메이플도 없고 메이플도 없고요 메이플 아닌데 네 그래서 M의 정체를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네 Made in USA에 M 들어가네요 아 네 정말 의미없게 들어갔네요 M이 네 그런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340만원에 Made in USA이고요 바디 목재가 패덕인데 이 패덕이 저희는 패덕패덕 하는데 실제로 여기 지식백과에는 파다우크로 되어 있어요 이게 스펙링이 P-A-D-A-U-K거든요 파다우크 파다우크 옆에 패덕이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동남아산 심재는 오렌지 갈색 적갈색 또는 핑크 갈색 고운 조직에 절삭 건조 접착과 도장 용의 내구성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기타에는 사실 크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이 M4에 패덕이 딱 쓰였다 하면 바로 누노가 떠오를 만큼 약간 누노의 시그니처 나무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나무가 누노 시그니처 같은 느낌 나무 자체가 누노 느낌이 들죠 옛날에 저는 포플라만 하면 스티븐 모스가 떠올라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패덕이라고 하면 농나무로 하나 해야겠네요 뭐라도 자기 나무 하나 이렇게 하셔서 근데 이게 패덕이라는 나무가 울림이 정말 쉽지 않은 나무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꺼끌꺼끌한 질감을 만들어내는 누노의 오리지널 사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 패덕인 것 같거든요 이제 패덕이 또 지식 백과 말고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이제 패덕 도덕에 어긋난 행위를 하다 뭐 약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폐륜 뭐 이런 패덕 폐악질을 하다 폐덕 뭐 정류라는 뭐 무슨 그런 어 뭐 그 뭐야 그 전 정권의 폐덕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이게 이 나무와 일맥상통한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 나무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네 어 다른 스펙트 쭉 살펴볼게요 어 스테판 익스텐디드 커더웨이 5볼트원 시그네처죠 이게 또 에보니지판이구요 글로버 익스크루시브 18대1 크롬 머신헤드 장착이 되어있고 18대1 써있네요 진짜 18대1라고 써있네요 143mm 락킹노트 크롬 노트구요 22프레스 스케일 길이 648mm 25.5인치입니다 세임머던커 오그넥 픽업 빌로렌스의 브릿지 픽업 원볼륨 쓰리웨이 토글 스위치 플로이드 로즈 1000시리즈 오리지날입니다 전체적으로 스펙이 다 뭐 목재에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고 나머지 스펙들도 다 오리지널로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이건 안 빠져요 네 안 빠져도 돼요 네 없습니다 유노는 그런걸 안 쓰나봐요 네 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정말 무소유에 가까운 톤을 잘 들어봤었죠 무소유 기본적으로도 없는데 네 빼면은 거의 뭐 유체이탈을 경험하는 거의 그 정도의 톤 변화가 있었는데 공기반소리반 네 그 정도였는데 지금 이 어 M4 EPNM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기 푸시풀이 없기 때문에 기본톤 자체가 조금은 더 힘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울림 장난 아니에요 어 그러네요 네 여기서도 느껴질 정도로 네 신청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네 기락지는 똑같지 않을까요 97이 아닐까 이거 약간 무겁네요 이거 어? 뭐 이렇게 짧아? 뭐예요 96이네 얘는 또 네 이건 또 무거워 왜 전 써놨어요 아까가 3.35였죠 네 네 준비되셨습니까? 무게 몇 대 몇? 60 58 51 네 와 5158 60 탄착구는 일단 아주 근사치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 93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네 3.60이었습니다 3.93 어 상당히 무거운 예상도 못했던 무게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키가 96cm인데 어떻게 3.93이 나올거라고 예측도 못했네요 이 패덕이 예측 불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나무가 43mm 이것도 혹시 좀 덜 마를 거 아닌가 덜 마를 거 아닌가 아 물무게다 네 물무게가 74 그건 비슷하네요 4.3체엣사 자 이제 저기 오 저기 오렌지 크림톤인데 나무가 모 market compris 마찬가지로 오 와 힘이 좋은데요 지난 시간에 들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걸 소유하고 있는 사운드가 많아요 오렌지경 오 개인 많이 먹어요 잘 먹네요 마샬 오 오 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우 오우 이게 확실히 예상보다는 많이 먹거든요 많이 먹는데 많이 먹어요 이거 하모닉스 해보니까 많이 안 먹어요 예상보다는 쫙 치면은 이거 쫑쫑거리는구나 하는데 중간에 해머링을 한다거나 이걸 확 죽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물이 실시간으로 말르는 느낌이잖아요 실시간으로 말려가는 느낌이 확 드네요 정말 그 아주 습도가 낮은 곳에 빨래를 넣어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수분기가 막 실시간으로 뺏기는 느낌이 딱 들어요 특히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물을 뿌리고 있을 때는 개방현으로 막 빽킹하고 이럴 때는 습도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다가 빽킹하모니스를 하거나 속주를 중간에 올라가거나 이러면 실시간으로 마르는 느낌이 확 들죠 이것도 참 신기하네요 이게 바로 M4의 어떤 정체성이 있는 사운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빽킹을 하는 그 순간까지 바짝 말라있진 않다는 거 그건 다행이네요 이것도 저희 같은 걸로 비교해서 들으실 수 있게 Get the Funk Out 같은 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뿅 빽킹을 하는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둘 다 그렇게 툭툭하진 않네요. 그래도 힘이 있고 배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울림도 좀 특별하고. 울림 자체가 좀 좁고 그런 느낌이 있네요. 좀 더 양질의 소리. 좀 더 고급스러운 소리인 거는 확실합니다. 이거를 이러고 찬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해마 주법으로? 안 그래도 누노가 좀 그렇단 말이죠. 이렇게 치는데다가 피킹도 되게 정확하고 깊게 치는데다가 팟 뮤트를 좀 깊게 해요. 잘 안 들려요. 티키티키 하는 그런 소리로 하는데 안 그래도 마른 기타로 마른 주법에 바싹 마른 사람을 그러니까 진짜 정말 뭔가 너무 이렇게 딱 보면 건조해. 연주가 너무. 라이터만 하나 갖고 있어도 폭팔할 것 같아요. 보면 공관계도 많이 안 쓰는 것 같고. 네네네. 기본적으로 공관계도 많이 안 쓰고. 그러니까 기타 소리가 멀리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리 여기서 거의 뭐 생쌀을 씹어먹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밥을 끼니 때 생쌀 씹어먹는 느낌. 야 그런 느낌의 기타로 그렇게 치는 게 정말 대단한 건데. 손등 갈라지는 소리겠죠. 공업용 가습기 켜놓고 잘못 잠질면 모래먹는 꿈꾸잖아요. 모래를 씹어먹는 소리로 치는데 그걸 빨리 치면서 이렇게 치면서 노래를 불러. 대단한 사람입니다. 묘기인데 묘기.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신기합니다. 자 선생님 또 한 주문 드릴게요. 모래를 씹어먹고 이렇게 할까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 밴드 이름 익스트림이 익스트림 드라이의 줄임말이었어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트리키한 플레이에 딱 완벽한 기타. 진짜? 그러니까 뭐라. 사실은 트리키한 플레이에 완벽한 기타라기보다는 완벽하게 트리키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기타리스트가 써야 하는 기타가 아니죠. 그게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 게 아니죠. 기타리스트가 완벽하게 손으로 트리키를 할 수 있어야 이 기타를 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기타가 축하한 기타들은 트리키하면 문문해져요. 문문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네요. 그 트리키한 플레이가 진짜 트리킥하게 다 들리긴 다 들리네요.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다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기타. 네. 저는. 어. 제가 보통 개인은 한 12시 잘 안맞는거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구나. 선인장과도 같은 기타. 이렇게 들으러 가겠습니다. 아까는 오아시스. 손이 있는 선인장.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들리느냐 하면 그러니까 선인장이 뭔가 바싹 마르신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숨벙 잘라보면 일단은 물이 쫙 들어있단 말이죠. 어. 그런 느낌으로 숨겨져 있는 수분을 찾아가는 재미. 아. 그런게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 기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 이 안에는 없고 네. 손에 있을 것입니다. 손에. 네. 손에. 그렇습니다. 어. 엠포를. 엠포를 치는 누노가 다시 한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누노와 엠포라는 기타의 그런 상성과 그 아티스트의 대단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네. 점수 몇 대? 몇? 8. 8. 7.5.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접근성이 좋은 기타는 아니에요. 가격도 그렇고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도 그렇고 정말 여러 부분 고민이 많이 필요한 그런 기타입니다. 어디 세워놓으려고 사는 거죠. 네. 엠포는 약간 그런 분도 있어요. 정말 엠포를 누노가 또 충성심이 높은 그런 골수 팬들이 또 많은 기타리스트이기도 하다보니까 콜렉터들한테 매력적인 기타로 사실 엠포가 되게 선호도가 높은 기타이긴 하죠. 사실 이제 야 이거는 저는 못 치겠네요. 넥은 완전히 바싹 말랐군요. 네. 네. 기본적으로 익스트림 드라이죠. 네. 익스트림 드라이 네. 이렇게 엠포와 EPNM 모델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네. 밸런스 좋은 극강의 기타리스트 누노 베튼쿠트의 시그니처 모델 두 가지 인도네시아 버전과 네. US 버전으로 살펴보셨고요. 다음 층에서 재미있는 아주 갓 바다에서 건져 올린 막 축축하다 못해 척척한 기타들을 다음에 시리즈로 모아 모아서 교영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분이 넘치는 다음 시리즈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즈 더블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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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